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 죽게 드리미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아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었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갑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죄인을 그러니까 종을 해방하는 데 쓰는 단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속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계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갑없이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이제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바로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생 구원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값어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제는 우리가 정상성 편견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바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왕의 추격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사울왕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기교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다윗은 환란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리고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원제 사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바로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마귀 자녀로 전적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열두 가지 문제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진 이 타락과 저주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절대 무능을 알고 내가 nothing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없구나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아는 자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이 복음 속에 있으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가 누굴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성공자예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고 누리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요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내 생명이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빈깡통 인생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탐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성량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올해도 이제 2월 또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초에 단 한 2주 3주 사이에 제가 사역하는 대교구에서 장례가 무려 5건이 났습니다 아마 제가 저도 수많은 장례를 제가 인도해 봤지만 이 짧은 기간에 5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에 캠프를 많이 또 갔다 왔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른들이 영접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애들이 잘 참여를 안 하잖아요 예배에 나가서 놀든지 뭐 하지 그런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아닌데 이 어린아이들이 장례에 참석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또박또박 아이들이 이게 따라하는 제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또 어른 영접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가문의 고인 성도님 한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저 자녀들 후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 경조국이 참 은혜스럽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경조국이 보니까 또 이렇게 막 특성도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요 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성도 유가족들이 마음 문이 다 열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보통 집내를 하면 입관, 발인, 하관을 세 번을 정식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입관, 발인 때 영접을 했는데 입관 때 영접을 했는데 하관, 발인 때 보니까 못 보던 얼굴이 또 있으니까 또 영접하고 하관 때 또 못 보던 가족들여서 또 영접하고 계속 캠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비록 힘들지라도 올 때 그 발걸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절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행복자여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하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이다 아침은,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주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왕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성경의 아침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특별히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24기도 응답하시지만 10편, 5편, 3절에 보면 여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리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아침이 하루 중에 가장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사고력이 높아지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잠자는 시간 동안 정리가 되고 우리의 뇌 가운데 정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 시간에는 이 도파민과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집중력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반낱 가리지 않죠 상관없이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24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지만 아침에 특별한 은혜를 또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피곤함이 올 수가 있고 물론 밤에 또 더 집중이 잘 되는 분은 또 밤에 하셔도 되죠 또 밤에 주시는 은혜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침에 대한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밤에 늦게 자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또 야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유혹들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뿌리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세임을 얻고 이제 먼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다 꺾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 받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장 행복하고 여유 있는 이런 서미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그런 유튜버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호자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고 시공간 초월 2, 3, 7 빛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아침의 여유 속에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20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전도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의 엔진 소리와 임무 교대의 사이렌 소리가 잠을 깨우며 한국의 아침은 교회에서 부르는 새벽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잠을 깨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이 전 세계적으로 이 새벽 기도가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고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금요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새벽 기도 아침 기도가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이제 본당 언당과 70인 제자운동의 나중 영광 비전 성취의 증인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